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보다 더 힘들냐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. 기록을 갱신하는 더위지만 시원한 차 안에서 잘 쉬어가면서 거짓말 마세요. 엄청 고생하시거든요. 아이스크림도 먹어가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정말 즐겁게 보이스투에 임하시나 봐요. 이진욱 씨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 이하 배우들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열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어머 세상에 90년대 오빠 스타일이야. 멋져 멋져. 오히려 전작들이 잘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냥 그게 그대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얘기를 해봐도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감독님이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.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. 저희 모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불타는 열정과 함께라면 오늘 열정과 폐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. 거의 뭐 파이어 장난 아닙니다. 예, 부담이 안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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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도